아니 근데 나 진짜 어저께 또 전소바리가 오빠 내일은 노비옷을 입을 거야 내일은 노비옷을 입을 거야 어떻게 알아? 아니 근데 오늘 얘 피해가 알아 아니 도대체 누구야? 내가 배고프다니까 오빠 오늘 XXX이 들어와야 돼 뭐야?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? 네 전소민은 왜 무슨 녹화인지 장소를 다 알더라고 이 친구야 누구한테 들으시는 거예요? 아 진짜로? 아 내부자 아니 여기서 내부자한테 스텝들이랑 엄청 취더라고 아니 넌 누구랑 사귀니? 얘기해 봐 아니 나 누구야? 아니 뭐 있어요 누구예요? 네? 누구예요? 아니 그냥 있어요 아니 누구야? 야 너도 원래 놀랐지? 진짜요? 아니 도대체 누구야? 내가 밥 먹지 말래 그냥 피플까지 하는 거까지 알아? 이거는 필요한 게 그래야 우리 광고주분들을 많이 시키면 아니 근데 어서 들었어 맛있게 식사를 하는 거야 아니 내부자가 뭐야? 아니 내부자가 뭐야? 보필아 이거 내가 찾아낸 누구야? 누구야? 나 찾아내면 현상금 드린다 현상금 드린 아니 진짜? 할머니 100만 원 드릴게요 할머니? 오케이 할머니 100만 원 할머니 할머니 야 어디서 런닝맨 아래로 쓸 수 있어야지 형 이 정도면 남친인 거야 아니 아니 이거 그거 봐봐 사랑하지 않은 소민이 봐봐 노비복장에 맞춰서 헤어스타일 중에 그래 아니니까 좋잖아 이렇게 딱 이거 반칙이야 아니 이니셜만 얘기해 아 나 진짜 이거 누군지 내가 축단 얘기해 아 왜 소리잡아 갑자기 남친이 어디 갔어 어디요? 진짜 남친이 갔어 아 왜 이래? 네 프라이데이 아니 그럼 그 다음은 시간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거짓말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